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태국에 있는 랑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다찬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왕조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수코타이 아유타야 톰부리 그리고 현재의 라타나코신 왕조까지 해서 굉장히 긴데 2016년에 서거하신 라마 9세까지만 하더라도 왕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있었는데 라마 10세가 재위를 하면서부터 국왕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라마 10세가 코로나를 만나고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혼자서 별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태국인들이 우리의 리더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사생활 관련해서 여자 문제라든지 강아지 생일 파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왕이 필요가 없다.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망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국왕이 여자가 굉장히 많다.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겠고요. 강아지 생일 파티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강아지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는데 거기에서 왕비 분이 강아지보다 더 아래쪽에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었어요. 태국은 존두 사상이라고 해서 머리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상이 있는데 강아지의 머리보다 왕비의 머리가 더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이 퍼지면서 노출이 심한 복장이 문제가 됐는데 강아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비추어진 거죠. 태국에서 영화관을 가시면 꼭 봐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광고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왕 참가를 봐야 돼요. 노란색 배경에다가 존경을 표하는 국왕 참가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상영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왕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2018년도에 태국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국인인데 굳이?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었더니 옆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금슬금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영화관에 가시면 한 세 번 중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분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국왕 참가가 끝날 때까지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 영상조차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태국 왕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두 파로 나뉘었어요. 왕실을 지지하는 파와 왕실을 반대하는 파. 이렇게 두 파로 나뉘게 됐는데 왕실을 지지하는 파들의 주장은 왕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다. 왕은 종교다. 왕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왕을 지지하지 않는 파는 이 시대에 왕이 왜 필요한가? 왕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이다. 왕만 부자인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왕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가 세대로 나뉜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100% 세대로 갈리는 것은 아닌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태국 대학생들끼리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왕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미안한데 나 그거 좀 불편한 것 같아.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0대 50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할 만한 왕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신데 첫 번째는 수코타이 시대의 3대 왕인 람카멩 대왕입니다. 이 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이 태국 문자를 창제를 하셨고요. 태국 하면 불교가 떠오르시죠. 이 분이 바로 처음으로 태국에 소승불교를 들여오신 분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수코타이 지역의 역사공원에 가시면 이 분의 동상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절을 하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는 라마 5세, 쭐라론권 대왕이 떠오르는데요. 태국의 서울대라고 불리는 쭐라론권 대학 또한 이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학이고요. 태국의 근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16년에 서거를 하셨던 라마 9세입니다. 바로 직전 왕이죠. 이 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태국이 방콕만 발전을 한 나라였어요. 70년 동안 왕위를 지키시면서 각 지방마다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신 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가르침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태국의 지방 또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태국 사람들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이 분이 2016년에 서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99%의 태국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분의 추모식을 함께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침략을 안 받은 나라라고 해요. 모든 나라 그렇든.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1차, 2차를 겪으면서 태국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태국도 당연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태국은 중심을 두고 옆에 팔다리를 내어줬다고 해요. 현재의 라오스 부분을 떼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을 지키고 팔다리를 떼어줌으로써 외세의 침략을 버텨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 그거를 대나무 외교라고 부릅니다. 땅을 내주면서 중앙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 대나무 외교를 통해서 왕의 지혜를 통해서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존경받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코타이 시대 때는 왕이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정주의 국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국민을 보살핀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아유타야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이 신과 같다. 왕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되고 그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왕이 조금 신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왕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왕을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하면 다들 불교가 떠오르시죠. 태국은 90% 이상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지만 국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태국의 남부지방은 이슬람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힌두교나 민간신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왕을 정확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부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태국 사람들에게 신은 부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태국에는 왕실 모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112조에 의거해서 왕실을 모독하거나 혹은 왕실에 대해서 부정적 묘사를 하게 되면 죄목당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하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왕실 모독제로 잡혀간 사람들이 300건이 넘더라고요. 절반은 아무래도 인터넷 상에서 왕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신고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피디님과 저랑 왕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듣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일 유명했던 사건 중 하나는 2010년도에 60세 남성이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무죄를 주장을 해요. 본인은 핸드폰을 산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IT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고요. 결국 이분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왕실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도 하고 시위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시위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길이 막히면서 외국 기자들도 못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계속 지속되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국 언론 같은 경우에 대놓고 비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태국에서는 왕정 보도라고 해서 왕이나 왕족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디에 방문을 해서 어디 회의에 참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를 계속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독재 국가까지는 아닙니다. 태국이 왕이 있지만 군주제가 있지만 민주국가입니다. 형법 112조가 있기 때문에 왕을 모독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총리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은 부여를 하는 편입니다. 천년 동안 지켜온 태국의 왕조가 지금 현재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태국은 이 천년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실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될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